기도 올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루바벨을 세워서 감춰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기록한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열의 등 불을 켜서 지혜 있는 다섯층이 되어서 두 증인이 되어서 두 감남놈의 가지에 기름 발라서 성금을 이루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을 맡겨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다가는 하늘의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주님이 사망을 없애버리고 새 생명 부활을 주셨는데 오늘 부활된 교회가 다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나이다. 이 캄캄한 용의 세력을 인간은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머리돌을 다림줄을 측량줄을 쓰러 베베손에 맡기면서 네가 대신하라고 일곱령 줄 것이니 약속했나이다. 때가 되면 석길 줄 믿습니다. 기록한 말씀만 믿고 가는 남은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자입니다. 5장은 재앙 중의 살길입니다. 4장은 배도자의 행위, 사탄의 역사고 5장의 마개가 잡아당길 때 가지 말라고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이스라엘이 개혁됐습니다. 구약이 아닌 신약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 죽을 때 울잖아요. 애통절통.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5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잡혀갈 때 운다는 거. 다시 오늘 피로산 괴가 잡혀갈 때 애가서를 또 읽어야 돼요. 애가로 이 말을 지었다. 이 처녀의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리게 됐어요. 요즘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보사서 성령 바람하는 목사. 성령 새바람. 웃긴다니까요.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요. 이 말이에요. 만약에 4장 5절에 엘리야 가면요. 아버지 아들 만난데. 그 아버지 뭐 세상 아버지래. 아버지 아들이 지금 갈라리 어떻게 만난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지. 세상 아버지가 성경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목사가 어두워가지고 설교하다니까요. 그거 듣는 사람 좀 세 개 다 듣잖아요. 멍청구리들. 본문도 못 읽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지. 세상 아버지야. 또 세 중앙 그 젊은 목사는요. 세 이들을 구하라 하는데요. 세 이름이 뭐냐.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세 이래. 세상에 미친놈들이야.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복음 지냈는데 뭐. 지금도 세 이들이 나가야. 세 이들 세계 통일인데. 여호와 세이 초막적 심판인데. 전혀 모르고 성령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 도둑놈들. 귀신이 지금 강단에 왔다니까요. 엉터리야 전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엎드려 틀었냐. 귀신 따라가요. 귀신이. 선악과 용. 지금 용의 세계예요. 용이 판을 쳐. 용이 지금 술 빼빌자 들어왔다니까요. 용 보입니까. 본문 안 하면 용이요. 본문 성령 안 하면 다 용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자빠졌느냐 하면 아모스를 안 들었어요. 아모스 말 안 들었어요. 지금도 아모스에 다름둘이 없으면 다 용의예요. 용에 잡혀요. 용이 성실하게 성실. 마귀도 강병한 천사라 켜요. 사탄이가 와서요. 그게 아담이에도 넘어졌지요. 그래 엎드려졌음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종말입니다. 종말에 제안 받은 일은 애가를 부르고 죽는데 천년 죽었다고 봐야 돼요. 자기 땅에 던지음이요. 일킬 자 없으리로다. 지금 사마리아 문제를 열 집하가요.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따라가요. 그러면 말씀이 구원인데 십계명이, 율법이 소롬문부터 십계명 버리고 금송아지 따라갔어요. 그럼 사마리아 여러 왕왕부터 호시아까지 금송아지 따라가요. 단과 베데레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갖고 돈 따라가요. 이 마귀요. 마귀가 묘혹하는 돈은요. 사람 못 내깁니다. 지금 아저스 세 개의 문제가요. 장식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복을 줬어요. 너희 집이 복이 온다. 그래 너희 자손을 통해 복 받는다.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딸자손이 예수인데 복집인데 아브라함이가 언약을 안 믿어요. 너희의 시로 가는데 씨는 하나님을 줄긴데 지가 먼저 설치면서 화가를 취해서 아들로고서 아이오스 아닙니까. 그럼 아이오스가 이스라엘이 쫓겨날 때 아기지만은 한 소년이겠지. 13살에 할레바다시 한 20살처년에 도망치는데 엄마가 하갈이 사라와 같이 의학이 됐을까요. 원수고 됐을까요. 사라가 나가. 쫓겨나는 년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한을 품었잖아요. 또 아버지 보고도 자기 남편이지만 남편은 나를 언젠 조회해서 만나러 사마지 조차 낸다. 한을 품었잖아요. 그럼 아들 넘도 한을 품었잖아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교회래요. 이스라엘 폐회교. 그게 아이오스라고요. 중동전쟁, 미국전쟁, 세계전쟁, 우리나라 온다니까요. 아이오스가 십자가 죽이러 온대. 십자가만 믿으면 원수네. 이스라엘은 십자가 안 믿어요. 마음의 뜨면 있지. 세계적인 문제가 아브라함에서 출발했다니까요. 또 그 쓰레까면 아담이 선악하고서 이 결과가 선악으로 갈라졌다니까요. 그 선은 오늘까지 맞아 죽었어요. 순교, 아베리부터 그 왕권이요. 그 맞아 죽이면 왕권이고 때려 죽이면 저주받아 죽을거에요. 그거 어떻게 할거에요? 맞아 죽을거에요? 때려 죽일거에요? 심각한 문제에요.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그 선가 부를 때 가사를 잘 묵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느냐? 우리나라 소냥은 주기철 다 몸 바친 사람들이에요. 공상당과 싸우고 일본과 싸울 때. 우리는 지금 공상당과 싸우고 몸 바쳐야 돼요. 순교자. 우리 교회는 다 순교해야 변화되네요. 순교 안하면 올라갈 수 없어요. 순교하고 됐죠? 그러면 나는 죽겠다는 거에요. 사탄아 나를 죽여라. 성경들 죽겠다. 그게 예수님 신부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보고 나는 네 남편이다. 하나님이 네 남편이에요. 그 예수가 남편이라. 그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그 미가사령에 바벨론 가서 거기서 구원 받는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건세를 줄이니 네 발로 원수를 밟아버리리라. 그 말씀을 믿으면요. 마귀가 못 들어요. 그럼 성경을 안 믿으면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 삼고 보고를 줬는데 그 아브라함이 집에 2천여 후에 포개 그는 예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렸던 걸 감춰놨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3년을 봐도 못 찾았어요. 예수고 아니래. 귀신들이 미쳤대. 그 사람은 눈가게가 밝아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눈이 돼요. 지금도 수르바벨 성전을 인정 안 하면 사탄이에요. 학교사그라를 안 믿으면 성산에 못 가요. 그렇죠. 그 학교사그라를 100% 믿어요. 본문대로. 하나님이 도장을 뒤집어 붙여서 수르바벨을 쳤어요. 수르바벨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장에 머리도 다름줄 내려놓으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12장 가면 예루살렘이 혼치 괜찮이 돼요. 마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령이 갖다 갔다가 초막길 때 타작이 올라오면 박살나는 거예요. 혼치는 뭐예요?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해서 정신없어? 예루살렘 구의사 때문에 세상에 정신 못 차려. 그날이 초막길 날이에요. 그렇게 다름줄이 예수님 손에 있는데 이 땅에는 수르바벨이 있더라고요. 사장에. 그렇게 다름줄 없으면 엎드러져요. 그 열지파가 2700년 전에 암호호스가 외칠 때에 다름줄 아마사가 쫓아내어요. 필요없다고. 우리는 혼란을 줄 잡았으니 잘 먹고 잘 살고 금송아지 복주고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진리의 신이지 금송아지 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기만에 선악가질이 꽃이 피했다고요. 그러면 여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자기 땅에 던져 아브라함 땅에 줘서요. 가난한 복지를 열지파가 사머리야. 열지파요. 자기 땅에 자기 집이요. 그 자기 집에서 쓰러져 죽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오늘 교회요. 교회가 복이잖아요. 교회가 구원이잖아요. 구원 떠났어요. 육체 심판받아야 돼. 영혼만 구원했지 육체는 구이사에서 구원줘요. 수료법의 재단이 세계적으로 중앙재단이 되는데 초막길 오면 육체 변화받고 왕권 받고 새실에 가고 초막길 없으면요.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살 길이 없어요. 3절 주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그때는 아무스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이 계획해서 영적 이스라엘 갈리아대야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천명이 나가던 성의 배는 숫자를 따집니다. 백명만 남고 십분이 이리죠. 백명이 나가던 성의 배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섰느니라. 재앙중의 사악길은 십분의 하나가 남아도 열명 중 하나가 남아도 여호와는 찾아야 남다는 여기 첫째 소지입니다. 8절까지 말씀인데 열명이 열명이 남아도 하나만 남아요. 아홉이 가도 하나만 남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람을 부우느냐 왜 하나님의 병생을 백프로 다 셋이 다 보내주고 천국 보내면 되는데 왜 자꾸 시험을 치느냐 공이기 때문에 공법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가 믿는가 누가 끝까지 구의사를 지키는가 순금 등대 기둥이 됐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는가 마귀를 보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뭘로 세상 물질을 공세합니다. 야 너 부자될게 세균 가지 말라 하면요 안 갈 사람 많아 부자되면 그렇게 미혹해요. 뱀이 하와 보고 너 결코 안 죽으니까 선악과 먹어 그거 미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선악과가 법인데 선악과가 안 지키는 게 썩었다고요. 지금도 다림질이 법인데 다림질이 수리빼 손이 있는데 이거 안 따라가면 썩어요. 따라가서 변화될 거예요. 안 따라가서 썩을 거예요. 지금 시험시험했대요. 마귀가 극성을 부려 엄청 용이요. 입을 딱 벌려서 잡아먹겠대. 게시록 12장 현재 사건이요. 한 여자가 해드리고 애를 넣는데 용이 입을 벌리고 야만 잡아먹겠대. 그 큰 전쟁 세일이에요. 우리 재단 가는 길인데 그러면 기도원 300명이 미디안 북방 때려보셨어요. 뭘로요? 나팔로 봉합불로 항아리 깨지고 그게 사사기 7장의 종말을 보여줬는데 3만 2천명 중에서 3백명 추렸어요. 1차로 2만 2천명 돌아갔어요. 1만 명 남았어요. 2차로 물을 먹여봤어요. 9,700명은 개같이 물을 입에 대고 빨아먹고 3백명은 손으로 떠서 먹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때려따라 먹여야 되지 뭐든지 다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외 가서 물 먹을 때 손으로 떠먹어요. 그냥 마치면 거물이 들어가고 세근도 가요. 오물도 오물 내 까물이 여기서 떠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때려따라 먹어야 참종이지 일법도 먹고 은혜도 먹고 한란도 먹고 쑥물도 먹고 다 먹으면 그건 9,700명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9,700명 될까요? 3백명 될까요? 3백명? 그렇게 고르고 또 고르고 그래서 3백명 오늘 세계 기도 22역이요. 거기서 13,40명 뽑아내는 거예요. 그 뽑아내는 1번제가 학교에서 재단이에요. 수류바벨 재단이에요. 수류바벨이 사생각 없으면 바벨이에요. 뭐 쥐가 아니면 바지겠지 뭐. 빛이냐 흑암이냐. 흑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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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까마냐 하야냐 내가 진리냐 비진리냐 내가 악령이냐 성령이냐 내가 참이냐 거짓이냐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참인가 거짓인가 몽독합니까? 취해섭니까? 영이 부자가 되죠. 영적 부자. 서머락부의 가치. 그렇게 막혀서 한란을 불어. 그런데 이게 말씀이 귀한 걸 진리가 귀한 걸 알아요. 예수가 귀하다. 예수가 귀해요. 10편 좀 봅시다. 다윗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10편 27편 보세요. 다윗의 신앙은 백젤불굴인데요. 그렇게 고난이 많고 차가집에서 쫓아내도요. 겁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이 10편이 다윗이 쫓겨나서 쓴 말씀인데 27편 다윗의 신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에는 빛이 없다. 그 사울은 어둠이요. 압살롬도 어둠이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루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데 우리 야곱이 미약해서 자꾸 겁을 먹잖아요. 옛날 야곱이가 138번 험악한 소리를 갔는데 그게 자기 고비거든요. 참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는데 다 깨닫지 못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잠에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했는데도 겁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 이제 그 후손 다윗이 강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정 나의 원수가 원수된 행악자가 행악자는 막이 편이에요. 막이는 행악자예요.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싸우고 그건 행악자예요. 그래서 에서는 행악자고 야곱은 도망자요. 사울은 행악자고 다윗은 도망자요. 바벨은 행악자고 수리바벨이 도망가고 있어요. 나의 대정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며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승인은 하나님이지 막여가 아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막여 공상당군대 나잖아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 다윗은 소년으로 권리아 잡았어요. 기름 부음으로 물멧돌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거 2사 7장뷰이 돼야 돼요. 북한과 중공군 부직경이에요. 지금 북한이 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핵까지는 국가요. 자기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나면 미국이 도둑했대. 핵미사일이 미국 본태전 미국을 불받아야 돼요. 핵은 무서운 겁니다. 일본에 떨어진 것 10변에 더 크대. 북한의 국방향을 말했잖아요. 우리 핵은 일본에 떨어진 것보다 10변에 더 크다. 덤비라면 덤비라. 공포를 놓는 거예요. 큰 미국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중공 보고 야 너 좀 잘 닿게가지고 핵 것 좀 없애가라고 말 안 들어요. 성경이 불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소련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시리아도 잡아먹으려고 시리아가 정권이 두 개예요. 소련 편이 있고 미국 편이 있어요. 그래서 소련이 들어와서 미국 편을 공격해서 3일치 공격했잖아요.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영국도 나서고 불란사도 나서고 단체로 서명해서 소련아 전쟁하지 마. 이렇게 세계 전쟁이 터졌다니까 지금요. 이미 비행기가 떴어요. 미사일이 가서 쳐요.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어요. 집이 파괴됐어요. 이게 중동전쟁이에요. 내 천사가 그렇죠. 소련이 대적이 치고 나와 2사 33장에 대적이 주악을 파할 때 그때 3차 전쟁 그때 불바다. 그때 사는 사람은 여와를 경애하며 보배다. 2사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와를 경애하며 너희의 보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보배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죄인들 몸에 예수가 오셨다. 이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학계 2장에 망국 보배가 9월 24년에 재난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더금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재림 예수 영접하는 길을 열어라. 엘리아 사명을 가지고 그러면 새 시대에 새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앞에 가면서 싸웠어요. 우리 형님인데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야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여 능력이시여 만세 반세 계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여 그게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아름다운 소식 동방의 세일 역사 이 종말은요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초막 감춰놨어요. 다윗을 감춰놨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장인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이 겁이 나서 다윗을 찾아오라 죽이게 군대 몇 명 보내세요? 삼천명 그 좁은 땅에 그 이스라엘 땅의 좁은 땅에 삼천명 보낸는데 하나님이 감춰놨다윗을 못 잡아요. 아들랑 구울소에 들어갔을 때는 다윗이 군란이 있어요.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구울소에 들어갔어요. 몰라뭐 소변 보라던지 하여튼 시리오한테 왔는데 다윗의 신하가 왕이요. 비키소 말로 저 허락하세요. 내가 단 칼에 가만 날려버릴게요. 다윗이 아니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분총이야 그래도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나는 못 버려. 참 진실하잖아요. 저기인데 장인이고 저기 왔는데 저기 앞에 걸어왔는데 살려줘서요. 사울이 볼일 보고 사울이 볼일 보고 저기 한 이병부터 갔을 때 다윗이 나와서 옷자락을 흔들리면서 왕이요 나 벽위같은 나를 왜 죽일까 이렇게 찾아다닙니까 이게 뭡니까 옷자락이 왜 니 손이 있느냐 죽은 목숨 아니요 죽은 목숨 살려줬다고요 그렇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원수 갚지 않아요 원수 갚은 하나님께서요 그래 하나님이 사울 보고 야 자살해라 자살해 니가 왕이냐 자살해 자기 창구로 찔러 자살했잖아요 사메하오자메 사메하 끝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분면 책임을 져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권 예수께로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벗고 야 약속했어요 너를 보고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보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준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이요 우리는 지금 소막 속에 소막 속에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그렇게 마귀들이 상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 안 맞으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 마세요 마귀 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진림만 전하고 진림만 묵상하고 진림만 기도해야 되지 그 외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넘어져요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바위가 만세 반석이에요 그 임림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가 반석이에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제사가 되어야 돼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받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예요 금성화 잡혀 예배가 아니에요 돈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예배예요 그리고 가인은 예배 드리고 저주 받고 아벨은 예배 드리고 복 받고 예배가 문제예요 하나님 받는 예배 회개하고 말씀에 떨고 말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보람의 축복이 내게 오게 하려면 하나님 아보람 복주세 자꾸 하면 그 복이 예수가 내가 온단 말이요 정말에는 수르빠벨에게 복주세 하면 그 복이 머리뚫 복이 오고 수르빠벨을 저주하라고 하면 저주가 가요 그게 결론이에요 복 받는 방법이 복이 오는 길이 통로가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가 보낸 예수가 택한 아보람 예수가 사람인데 아보람을 찾아서 와서 다이치의 집에 와서 부서지고 됐는데 그 예수님이 머리뚫을 수르빠벨을 주면서 복 받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열지파는 아모스 말 안 들어요 아마사가 여자친구 봤잖아요 7장 8장에서 버렸잖아요 그럼 아모스 5장 사질로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수있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모세 때 3백만 명 장정만 60만 명 두 명만 남았어요 다 시험에 빠졌어요 강좌에서 엄청 큰 시험이에요 용이 막 공격합니다 애교비 애교비 막 물질 가져옵니다 파마늘 양념 수박 참여 가져와서 이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요호수와 갈려보는 아니야 우리가 애교비에서 먹어봤잖아 거기서 죽어 이제 홍해 건너시니 우리 갈 길은 아브라함 약속한 가난 복지야 그래서 10개의 명 걸머지고 여당간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면 좋는데 시험을 쳐요 아담이 시험 쳤어요 불합격이요 예수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마태 4장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번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이 합격하려면 사람 말 듣지 말아요 무슨 말 해도요 그건 마귀 말이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합니까? 시럽의 걸 압니까? 바벨로 말하는데 그게 우리 귀를 막고 대답하지 말고 마지막 가서 기록됐는데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기록됐는데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 뭐 기록댔노? 다시 연이야 3대 무장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가 누구요? 말씀이에요 다림줄이에요 그리하면 살리라 배대를 찾지 말고 배대는 금송하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애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 다른 가지 돈이 저주요 요즘 사람이 착각해요 돈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에 쓰면 돈이 복이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돈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지 세상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야 뜻이 하늘에서 이름까지 땅 이루어주시고 이런 걸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원자를 사해주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라 우리 형제들이 죄를 사하자면요 하나님 우리 죄사 아니에요 죽이도면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간에 감정이 있죠 감정이 감정이 있죠 마음 상관이 있죠 그거 묻어주고 덮어주고 사해야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하여 형제간에 원수를 맺어놓고 하나님 하나님 시끄러워 마태 오장고세요 형제하고 싸웠으면 합목해라 악수하고 풀어라 용서를 빌어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겨먹지 안갚으면 절대로 천국 못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재직하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고통만 주고 예수는 극류 자배는 위로하잖아요 위로 위로를 내가 받았으니 남에게 위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시를 던집니까 왜 상처를 댑니까 그렇게 이게 선악과 질이 내게 있다는 거죠 자괴를 쳐서 복종하라 바울같이 날마다 죽으라 길갈로 배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요 부엘 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살 잡히겠고 배들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막에는요 밤낮 참소예요 밤낮 참소 옛날에 전화가 없을 때는요 서울서 부장까지 못 가요 가려면 여기를 걸어가야 되는데 못 가거든요 이 전화가 문제라니까요 전화로 막 자꾸 치고 박고 막 막니까 혼란을 일으키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 전화하지 말라고 처음에 말해 누가 전화하거든 진리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요 자꾸 진리가 아니게 말하니까 그래 그걸 하니까 자꾸 곤직하러 사는 거예요 하선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는 말심이에요 뭐이든지 범사의 말씀만 묵상해야 되지 그 외에 뱀소를 들으면 아당같이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셔야 돼요 칠대법을 믿으셔야 돼요 칠대법을 믿으면 그 법으로 망한다니까요 마지막에 예언의 등불인데 예언의 맛은 각 한번만 체한 새실에 못 가요 우리 예표 때 보세요 백개 교회가 있고 예표 따른 종이 얼마나 수만명이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스그라삼장 못 깨달아가지고 다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무도 못 깨달아요 택한 자만 깨닫고 하나님이 깨달으면 줘야 되지 그래서 천에 만에 하나 남은 자만 모으는데 여기 10분이 남으라 10분이 남아도 여호와는 차례에 남는다 교훈입니다 숫자 많은 것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누굴 택했느냐가 문제예요 복받는 길을 알아야 돼요 부의사 떠나면 줘줘요 초막길 외에는 줘줘요 유월절 외에는 줘줘요 삼위일치에 떠나면 줘줘요 너희는 여호를 찾아라 어떻게 찾아? 말씀을 때려 따라 양식 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역한데 제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데레에서 그 불을 들을 끌자가 없을까 하노라 이번에 세상 지구 불타면 사람이 못 깨요 사람이 저지른 재앙도 피하지 못해 수많이 주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소동구마라 같이 노아 때 같이 다 끝날 것인데 공법이 공의의 법인데 성경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성경을 제 맘대로 해석해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언에 와서 손대면 안 돼요 성령 바람 목사도 말라기는 예언인데 손대면 안 돼요 너희 십자가만 전해 잔소리 말고 개시록 손대지 말고 새일을 구하는 거 하지마 이 목사야 새일도 모르고 백두산에서 재주가게 새일이냐 우리 민족이 새일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일이 아니야 이 사람아 지금은 현약이 끝났으니까 새일은 북방하러 올 때 피하는 길이 새일이야 공법을 인진해 육모초요 그러면 말씀은 단물이고 육모초는 쑥물인데 정반대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마귀는 저주인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모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럴 성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대방 아하스는 하늘에 이럴 성신 보고 제가 하고 복 달랐겠어요 해와 달, 별이여 복 주세요 이렇게 엉터리 없이 타락이 됐어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허감을 사용해요 말씀을 떨면 허감을 막아주고 말씀을 무시하면 허감아 네가 잡아먹어라 그래서 3마리 10주파가 허감에 빠진 거예요 솔로몬 왕이 허감을 따라갔어요 금성화지를 그 결과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는 자를 찾아라 바닷물을 불러 이거 일본 가만 쓰나미 있잖아요 지진 나면 바닷물이 땅에 올라와요 대단하더라고요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하나님 하신 일이 대단해요 그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시리라 구절 제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강한 자 이 세상 강한 자요 막이 편입니다 야곱은 미약합니다 야곱은 이 땅에 나그네길 가면서 공격만 받았습니다 억울함 당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야곱이도 아버지 속에 있지만 그 속임이 금방 자기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야곱이 제가 집사를 할 때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이가 외사촌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내하고 두째 딸은 나혈인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나혈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천단번에 잘 때 이게 나혈인지 내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확인하냐고 그냥 불을 꺼도 보여 그렇잖아요 7년을 살아야겠는데 7년을 무슨 살았는데 외삼촌이 조카를 속여요 야 우리 아람 지방에는 결혼 방법이 큰 딸이 먼저 결혼하고 두째가 두 번 자는 거야 이걸 했으면 뱉긴데 안 했다 안 하고 무조건 큰 딸을 들어보내서 야곱이 방에다가 이 야곱이 멍청해 네가 누구냐 물어보지 않고 하룻밤 잤어 자고 나니께 큰 딸이야 살게 당했죠 억울해 그러게 아침에 외삼촌 우리 숙질간에 이러면 됩니까 그때서 말아 그때 여기 지방법이 그렇지 않아 그럼 네 꼭 나엘과 결혼할라고 그러면 7년 더 살아 그 딸을 팔아먹어 이 억울하다게 14년 살았어요 하나님 뒤에 뭐라게 뭐냐 야곱아 네가 12 별을 나야 되는데 한 여자가 12라도 놓겠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뭐라고 베푼 거예요 야곱의 집에 그래서 또 레아도 아들 딸 6명 낳았어요 또 나엘이 둘백 못 낳았어 베나민 요셉 그럼 12를 채우려면요 이제 8명이기도 그 6명도 나와야 돼 12,3명은 네 명이기도 나와요 그래서 몸종을 줘서 또 자식을 놓고 아들도 놓게 그래서 다 지니깐 12명이야 그게 하나님 선하시면 뭐라구요 하나님은 포면적인 시대는 육적으로 역사하고 지금은 영적으로 이면적인 영적 역사 영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악영과 성영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정해놔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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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일 맞는 사람 누구는 일 못 맞는 사람 정해져기 때문에 이 다름이 또 똑같이 선포하지만요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요 또 나를 치는구나 성경을 치는 거요 쳐서 복종하라 쳐서 외치라 막 때리 부수라 막 쉐리 부수라 이거요 하나님 백성들 왜 말 안 들리니까 그래서 아수르 몽둥이 바벨로 몽둥이 쳤잖아요 거기서 결론이 수르 바벨로 갔잖아요 430년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복 줍니다 그리고 복권한 방법이 10명이 남아도 여호가 찾아야 된다 1000명이라고 해서 100명 남았다 100명 교회에 10명 남았다 10명도 다 안된다 여호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어디에 다름질 잡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 말 듣지 말고 구이사 수르 바벨 손에 머리뚤 하나님 다름질만 잡으면 세시대 간다 그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사람 말 들으면 하와 같이 죽고 이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요 개통밭에 빠져도 보석은 우리 거예요 이미 수르 바벨 손에 도장을 맡겨놨잖아요 그게 구이사 재단에 망부 보배가 오신다고요 보배 예수가 보배요 세상의 보배 아니요 사람은 착각해요 금이 보배인 줄 알아 우리 사장 솔로몬한테 착각했어 금이 엄청 많으니까 하나님의 복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찾아봐서 야 금이 복이 아니야 내가 복이야 아니 살아보니 금이 좋던데요 솔로몬 집안에 금그릇이야 금을 돌같이 썼다고 금을 돌같이 썼다고 성경에 그렇게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그 보고도 몰라요 이 세상은 돈 세상이에요 돈이 많으면요 회장님 돼요 그런데 주님 못 만나 주님 많으려면 노숙자가 돼야 돼 예수같이 예수는 방황한도 없었어요 이 진리를 누가 압니까 부자 정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 주세요 너는 영생 못 받아 돈 때문에 그래 도망갔어요 9절 제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폐망이 강한 자 여러분 강한 자는 야곱이에요 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면 강해요 다이슨 왕국 강해요 다이슨 왕국을 이룰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강한 예수요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루트는 아주 미약하게 왔어요 사나 함께 숨어 다녔다고 예수님이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는 이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성문에 책망한 자는 아무수입니다 선일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 선제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줍니다 미워하며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이 사탄이에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다다 인간에다 거짓돼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찾아봤어요 10편 몇 편이요 안 찾았구나 116편 11절 찾아서요 고맙습니다 이 땅 인간은 뭐 거짓말쟁이요 그 참말하는 거 없어 하나도 거짓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언서만 들어야 돼요 그 예언서를 90% 하는 교회가 여섯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전부 세상 소리해요 시대 안 맞는 소리 지금의 여운군 아니요 육체군이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이 깡패들 이 사마리 열접하는요 마귀떼들이요 그래서 암호스를 쫓아내여어요 저희에게서 미리 부단한 새를 취하였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옛날에도 다듬은 돌이 있었던가 봐 요즘도 전부 돌은 석조 건물을 다듬어야 되거든요 대리석으로 우리나라요 외국 수입을 해야죠 돌을요 우리나라 돈도 많은데 비싼 돌을 갖다가 집 지어요 그 집이 얼마나 살려 그래 무너질 건데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오 하나님 말씀했어요 니가 세상에 집을 다듬은 돌로 지어도 너 그거 못살아 암수로 잡으라 지금 소련이 잡으러 온다니까요 아름다운 포도물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먹고 마신 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영생양식 먹으라고 예수의 양식이니까 요한복 6장 그랬죠 내가 영생양식이다 너희는 썩는 야식을 먹고 다닌다 이사회 55장에 내가 다이새에게 확실한 언약을 했는데 영생양식 줄이라 와서 포도주 젖을 사 먹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다이새의 집을 줬다 예수라겠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중함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의인은 하나님 종들이오 아브라함 의인이오 다이새의 의인이오 예수가 의인이오 내 머리를 받고 성문에서 쿵피판자를 억탈하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사람들을 억울하게 사람들을 마음 하나님 종들을 때려죽이고 이사톱을 켜죽이고 억울하겠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느니 여러분 지혜자죠 성경만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일곱명 성경지역에 있어요 성경과는 악마요 사탄의 세력이오 이는 악한 때입니다 지혜자입니다 58년부터 지금까지 57년이 악마 특세시대요 게시록 구장시대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구장시대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만 구하면 함께 준다 너희는 악을 위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위하여 현대아담회하는 선악을 따라갔다니까요 먹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망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혹시 요셉에 남은 자를 긍일히 여기시리라 요셉이 장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장자 되는데 열지파를 통치해요 열지파 대표가 에브라임이요 그런데 결론은 선악과 진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70년 될 때 수류바베레께 위로를 줘서 유다 막대기하고 에브라임 막대기 두 개를 묶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에세계 37장의 예언이에요 결론이 세계 통일이요 14만 4천명이 나오고 새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부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아담이 와서 승리하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리는 또 이기는데 불려온 종들이에요 하나는 구이사 집에 종이 됐다면 충성된 종이 되죠 간사한 종이 되면 안 돼요 악한 종 여러분 가른 유다용 예수님이 택해서 불렀어요 쓰고 버릴렸고 그러면 가른 유다가 예수 따라갈 때는 뭘 보고 따라갔죠 그냥 안 따라가요 구원을 봤을까요? 돈자루를 봤어요 그걸 막고 주니 좋다고 거기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제를 맡았는데 거기서 돈을 몰래 빼가요 예수님이 말해서 이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은혜 받고 300대나론 옥합을 깼어요 그렇게 가른 유다용 가슴에 철렁해 다 불쌍 향유는 바깥에 대내면 다 날아가면 무효가 되는데 이걸 갖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면 내가 좀 그거 쓸 건데 예수님이 너는 도둑미입니다 요하무 시비량이 너는 도둑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른 유다가 장도둑게 예수님이 팔아내가 은상할 수 있게 예수가 돈으로 보여요 구원으로 안 보이고 여러분 구이사는 돈이 아니에요 구이사 구원이에요 구이사가 와서 돈 벌러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지 마세요 있는 돈도 버릴 건데 뭐 돈 달라고 해 머리뚤 달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치근히 여기면서 안됐다 유다야 참 안됐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서 네가 졸뻔해서 네가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팔고 목매 자살하고 지옥 가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재림 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돈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파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강장에서 운다는 거예요 강장 울어 아칸 때나 지금이 처음에 땐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고 선 공의 진리 말씀 악을 구하지 말라 망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하다 망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혹시 요새베 남은 자를 긍일이 역시리라 남은 자 되라고 그러나 한 명도 안 남아요 유단에도 한 명도 안 남아 예림의 5장 1저분의 공의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몽땅 12지파를 아수르 바벨을 430년 붙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주만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강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오라 오오라 하겠으면 이 날이 온다고요 재물을 많아 무엇하나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그렇게잖아요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혼자 못 울어 너무 울음이 커서 그걸 울음꾼 사오고 야 너 내 울음 좀 같이 울어줘 이게 애곡설에 진동하는 게시로 1장 7절 아닙니까 모든 포도원에도 울리니 포도원이 교회여 이스라엘 족속이여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제림이 좋습니다 2사 5장에 돌을 지하고 극삼포도 심었는데 가을에 가보니 들포도 맺혔더라 왜 들포도 맺혔느냐 경계 끊으시였더라 거짓말 따라갔더라 말씀 몇 시였더라 혀를 세우고 북방불로다 죽인다 내가 지나갈 때다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파이시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금송아리에 믿어도요 하나님은 성긴다니까 가짜로 솔로몬부터 여기 에브라임 지파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 사모해요 복받을 줄 알고 일법은 버리고 하나님은 성교 잘못됐어요 오늘 교인들 치고 예수 예수 아무 사람 있어요 다 예수 불러요 그런데 예수 계시로 그걸 무시해버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사모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모해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사모해야 되지 기록한 맛은 탈선하고 어기면 안 돼요 기차가요 철길 떠나면 못 가요 아무리 소리져도 안 나가요 떨어지면 못 가요 탈선하면 안 돼요 말씀에 굳게 써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명랑하고 상쾌하고 말씀이 딱 구로같이 다르고 허감이 물러가고 은혜가 돼요 벌써 머리가 덤덤하면요 허감이 왔다니까요 그날은 어둠이오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을 갖다가 갑자기 하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밖에 자기 집에 벽이 뱀인지 어떻게 알아요 방에 들어갈 때 벽을 손잡고 들어가잖아요 어 뱀에게 깨물어버렸어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지금은 재앙의 시래요 나빨 일곱 지나가면 새 시래인데 다섯째 만 피하면 돼요 다섯째 피하려면 무슨 도장만 있으면 돼요 누구 도장 하나님의 인 슬슬 빨백에 줬어요 알아들었어요 다섯째 나빨 피하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 그게 어디 있어요 이 강간에 있어요 이 말씀인이요 이 말씀 외에는 다 사탄이니까요 누가 말하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안하지 그래 당신 말 또 맞는 것 같아 친구야 영의 친구야 영의 입을 벌렸는데 지금 영의 영이요 사람 속에 들었다니까요 영의 집적으면요 기도 못해요 졸아요 근데 사람 속에 들으면 친구가 영이 돼서 그렇게 친구 믿지 말라겠어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믿지 마 서가라 14년 가면 부모도 칼로 찔러 지금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냐 아니면 캄캄하여 낯빛이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하나님 빛이 신데 네가 얻어졌다 내가 너의 절기를 미화요 안식일 절기요 삼대 절기요 하나님 절기 우상 숭배하는 절기 안 받아요 밀시하며 너의 성애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하나님 예배 들어도 하나님 기뻐 안 해요 벌써 돌아갔어 하나님 기뻐하면요 예배가 지루해 예배시가 길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 안 받는 사람은요 예배를 받으면 하루 종일 들어도 기분 좋아 자꾸 또 두고 싶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안 된대요 마음이 틀렸다 너희 살찐 희생에 함옥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배를 원하시는데 참된 예배지 헛된 예배 형식적인 반의식적인 예배 안 된다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듣기 싫다 마귀를 자랑하는 사람이 여호와 여호 하면 듣기 싫다 왜 두준이 생기냐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의 물같이 이 성경을 내 물같이 흘려내리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모세 때 강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엉터리지 너 십계명은 버리고 예배는 드렸지 너희가 너희 왕 식꽃 식꽃은 하생입니다 요즘 하생이면 물이 날리났잖아요 그 식꽃이 하생을 원어로 식꽃입니다 너희 우상 기룬 기룬은 토성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을 수 없는데 하나님 만든 피조물 해를 보고 복달라고 빌어 해님 달림하고서 내가 너희를 다메색 밖으로 다메색 밖이 어디요 다메색 밖이 아람의 다메색이 있는데 밖은 아수르요 오늘 중공천에만 소련이죠 그 말이요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여호와라 망군의 하나님이라 이 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그대로 행했는데 아수르왕이 사마리아를 세 번 잡아갔어요 세 차례에 또 바벨로는 유다를 세 차례에 그 잡혀가서 학계가 430년만에 하나님 끝냈어요 위로를 했어요 그 석가라 1장 11일에 유다를 로한지 70년만에 돌아와서 목줄 쳐요 그것이 수륩바벨 430년이 구약도 수륩바벨 종발도 수륩바벨 구약은 그림자 종발도 실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알아라 역사는 수륩바벨밖에 없다 그 외에는 다 바벨이다 그만 쳐봅시다 33장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꿨던 예언이 완전히 이로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샘의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다 모여 들으라 천능한 힘으로 온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통방 땅 끝에 백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세계 민족 깨우쳐 흐물적 정책에 미혹치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십일 주 받았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큰 영광을 야곱이 집에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독생자를 인자로 보내주셔서 일법의 저주를 다 걸머쥐고 혹독하게 십다가해서 고난받고 아버지요 내 아버지 왜 날 부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요 사람의 해방거리 비방거리게 된 나이다 10편 20편 읽으면서 가신 예수님 이번엔 우리가 갈 차례입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부림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수련법인의 단체가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모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들이 안타까운 아모스의 예언을 외면하다가 아수르 카레 잡혀가 죽었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외면하면 북방카레 잡혀가겠나이다 다림질 꼭 잡고 아무리 마귀와서 잡아당겨도 다림질 놓치지 말고 기록대시대로 승리가 되어서 시원산의 철명이 되게 철명이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인간은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고 오직 시도된 역사원이 남경정주에게 건세를 주어서 건세 종이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10일 전의 손길과 가정 후에 하늘복으로 채워서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지지버펴서 이 옥토밭을 만드시고 백배 열매배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